어쩔건데 어쩔건데 나 복원 카사딘인데 가보려 나 복하라고 가볼까요? 아레나 카사딘 한번 맛보겠습니다 뭔가 구릴 것 같은데요 저는 뭔가 구린게 아니라 개구릴 것 같은데 그냥 희대의 쓰레기일 것 같은데 서포터 하나 구하죠 카사딘은 뭐랑 해야 좋을까? 유미 카사딘? 아레나 유미 카사딘 어때? 벌써 토 나오는데요 근데 성장하면 좀 강해질 수도 있잖아 영승 전태로 끝날듯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낌좀 보자고 근본 스킨으로 가겠습니다 어 그나마 만만한 친구 만났어 일단 처음에는 좀 숨어있자고 여기에 어? 바로 느낌 오케이 유미로 일단 포킹을 해 흐흐흐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근데? 이걸로 어떻게 이김? 아니 이걸로 어떻게 이김? 진짜 모른 어? 어? 오케이 어? 아 자 일단 카사딘 유미니까 그쵸? 처음엔 약할 수 밖에 없다 이 정도는 예상했다 그쵸? 우리 아직 6렙 아니니까 이 정도는 예상했어 우리 아직 6렙 아니니까 1레벨 추가하고 어? 이거 아닌가? 세월의 지혜 레벨업 빨리 해야 되잖아 세월의 지혜로 가자 이거다 빠른 16렙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? 어떡하긴 뭐 져야지 흐흐흐흫 일단 져야지 그쵸? 아 아 아 아 오케이 이 정도면 체력 많이 깠다 어 다음부터 이기면 돼 저 이제 6렙 되거든요 와 근데 이거 두 라운드 해봤는데 개구림 근데 상상한 만큼 구려요 상상 이상으로 구리진 않고 딱 예상한대로야 이 정도로 구릴 거는 다들 예상했잖아 그쵸? 어 누구 노려야되지? 잠깐만 저희들 다 헤르메스야 근데 쟤네 어? 오케이 일단 도망가 일단 딜을 해 아 아 아니 저걸 못잡아? 너무 아깝다 뭐야 이거 오케이 일단 잡았어 으취 압 아 1킬 했다 흐흐흐 일단 1킬요 어 유미는 맞네 네 수고하세요 근데 카사디는 아직 강해지는 중 살짝 케일 같은 느낌으로 그쵸? 균열과 리안들이 아 일단 부여왕 가봐 모두가 모두가 부여왕부터 가보자 오케이 일단 사려봐 그쵸? 꿀열매 어디있어 꿀열매를 먹어야되는데 이거 오케이 자 최대한 버텨 그냥 설때 가지면 오케이 이런거 좋아 너 일로와 너 열매 못 먹었잖아 카사디는 점점 강해진다고 가버려 자 드디어 섰음 좋았습니다 스킬가속 2배만큼 이동속도 아이템가속 300 증가합니다 잠깐만 최첨단 발명가루 갈까? 나 이거 왕관이잖아 이거 한번 가보죠 부여왕과 시너지가 나는 어 쿨 몇초지 그러면? 몰라 일단 해봐 아 아 아 어어? 아 너무 아픈데요? 아 이거 너무 빡센데? 아 아 아 아 괜찮아 카사디는 점점 강해진다 데스캡 아 대천사? 두 턴 후 바뀌니까 대천사로 갈까? 두 번 더 진다는 마인드? 두 번 더 지고 사바돈 딱 사서 3코어 때 다 잡는다는 마인드 저거 가자 지금은 져도 돼 아직 스택 안 써있으니까 자 자 지금은 져도 돼 그쵸? 요릭을 노려야되나? 걔네는? 요릭 먼저 잡는게 맞는 듯? 스웨이는 그거라서 오케 오케 어어어 아 나쁘지 않아 대천사는 쌓이고 있다 그래도 대천사는 쌓이는 중 와 이거 스윙인 쿨테인 뭐임? 아니 뭐 먹은거야 얘? 아 스킬 사용시 스킬가속이 증가하고 무한히 증속됩니다 이런게 있어? 아니 카사디니 먹으면 사긴데 저거? 오케이 일단 16렙 아 이거 하나 먹어야되나? 하나 먹어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레벨 오긴 했음 아즈를 먼저 노리죠 오케이 오케이 얘네 좀 약해 오 오케이 좋아요 자 이 정도면 좀 세졌다 그죠? 아 나쁘지 않아 그레벨 됐어 이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체력을 회복합니다 어? 끊임없는 회복 어때? 이걸로 마구 회복하면서 다니는거지 궁으로 그거 한번 가보자 아까 정한 그 그거랑 시너즘도 날 수 있음 구여형때만 딜기환하면서 아니 나쁘지 않아 보여서 그냥 골랐는데? 리롤 안하고? 오케이 자 움직이면서 체력 회복해 그냥 이게 맞아 자 자 체력 회복해 나 움직이면 체력이 차 오케이 좋아요 가버려 이거거든 카사딘 이거거든 흠 그불 없나 여기에? 그불 있다 이건 뭐야? 핏빛 저주 흠 그불로 가자 자 체력 6으로 우승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아 주스 하나 먹자 아 못 먹었네 아지를 노리면 될 듯? 가버려 어? 어쩔건데 여기서 어딨는데 어 그래 그 기다릴게 천천히 와 천천히 죽이지 뭐 아니 뭐 어떻게 이기게 혼자 남아서 어쩔건데 어쩔건데 이 녀석아 어? 어쩔건데 이 녀석아 죽으라 1대1이군요 총검 있어? 뭐? 총검 이거는 총검이 맞아 누굴 노려야되지? 제 생각엔 그냥 요리 먼저 노리는게 맞는데? 상대 그냥 극딜인데 요리? 가버려 어쩔건데 어쩔건데 이 녀석아 그거 먹으면 어쩔건데 뭐야 이거 어? 실수했다 근데 내가 실수했으면 너가 뭐 할 수 있는데 내가 포셔먹으면 어쩔건데 내가 포셔먹으면 어쩔건데 내가 포셔먹으면 어쩔건데 어쩔건데 이 녀석아 어? 어? 아 왜 클릭이 안돼 왜이렇게 가버려?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어? 빛의 잉도 자교리? 스킬가속의 두배만큼 아 리롤 한번 해볼까? 선제공격 어둠수확? 아 이건 별로 투명상태가 됩니다 리롤 마관 25%? 이걸로 가자 마관으로 가요 유미가 늘어나는 팔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요리그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요리그 먼저 요리그 먼저 가버려 이 녀석아 이 녀석아 가버려 네 좋았습니다 우승 아 이거 괜찮은데? 생각보다? 카사딘 히트일지도? 첫판에 바로 우승 초반에는 약했지만 점점 강해지는 이거 히트네요 아니 좋았습니다 승급에 성공 브론... 어 네 브론즈 아 승급 성공 아니 좋았습니다 근데 초반은 이게 맞아요 초반은 이게 맞아 살짝 뭐랄까 카사린 유미는 롤체로 치면 용병 같은 느낌이야 초반에 지다가 후반에 못 터뜨리면 그대로 지는 본 느낌인지 알죠 어? 복원! 잠깐만 오? 왔다 복하러 가겠습니다 이번판 이거 AP중에 치명타 올라가는거 있지않나? 이건가? 파멸의식 골서? 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1킬했네 파멸의식 골서 오케이 이걸로 가자 어 치명타 좀 터져요 이제? AP템 중엔 없는 듯? 어 으 으 아 으 아우 이거 왜 이렇게 흔들겨 이길만한데 그래도 오케이 좋아요 이길만해 아 근데 얘 좀 센데 오케이 오케이 할만하다 궁 스택 좀 아끼면서 아 그냥 궁 박다 이거는 가버려 슬슬 강해집니다 좋아요 이거 패스 패스 어 궁을 안쓰면 안되지 그죠 레벨 제한이 사라집니다 세월의 지혜 이거도 갈까 16레벨 빠르게 찍는 이거도 가자 빠른 16레벨 가겠습니다 시야의 맹점을 활용해서 여기 숨어요 어쩔건데 어쩔건데 이 녀석아 어쩔건데 이 녀석아 어두 죽어 뭐 어쩔건데 어디로 가게 이놈아 전멸을 아끼면서 잡죠 이거는 가버려 자 여기서는 아 얘네 잡으려면 결국 리안들이 있어야 되나 여기는 잡을만하니까 리안들이 한번 가볼까요 근데 어차피 자이라 딩고한테는 이제 안될거 같아서 딴 애들 위주로 한번 가보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이게 살짝 거악이잖아 여기서 얜 뭐야 거인보건 잠깐만 얘 먼저 좋습니다 천천히 잡으면 될듯 이거는 살만 뒤겠어 질수도 있겠는데 잠깐만요 아니 이거 이거 뭐임? 이게 뭐야 근데 마나 다 썼다 얘 마나 다 쐼 살만한데? 마나 없어서? 아니 뭐야 뭐임? 캐럭 왜이럼? 아니 장난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치감템 있지않나? 아 치감 없구나 아하 치감템 이제 샀으니까 그래도 치감 샀으니까 어쩔건데 어? 어쩔건데 나 복원 카사딘인데 나 복원 카사라고 스태틱은 좀 그렇죠 16레벨 주물력 70 증가 적보다 빠를수록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아 일단 주물력 증가 가자 이게 맞아 누구지? 아 얘네는 뭐 뭐 없지 않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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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수가세요 얘네한테 지기는 너무 어려운데? 얜 너무 약한데 그냥? 어 뭐 해봐 빙고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뭐 해보센 제가 봉오를 갑시다 여기서는 그것도 팔고 총검 가야되나? 아 이걸로 가보자 이거 뭐 안 가본 템이니까 가볼게요 한번 괜찮겠지 뭐 이거 신지드가 극딜이거든요 지드먼도 누릴게요 신지드 먼저 왜 체력이 안달아 근데? 잘 된다 아니 이거는 테르메스 갔어야 됐나? 잠깐만요 이건 좀 에반데? 잡을만하다 근데 아니 볼류베스 이거 뭐야? 보건으로 잡을만한데? 보건으로 잡을만한데? 아 아니 이건 좀 야 장난하냐?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님 이거 아니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제 생각에는 아예 원컵 내야 됨 회복할 시간도 안 주고 아 이렇게 가보자 깜짝 상자를 조심하세요 깜짝 상자를 조심하세요 아 이게 안 돼? 아 이게 안 돼? 오히려 밖에 나가는게 맞을때도? 쟤한테 피읍을 주지마 이게 맞다 좋아요 이게 맞아 그냥 싸우면 안 돼 피읍을 못주게 해야돼 아 조녀의 강림? 아 롤 한번 해보자 흠 아 오케이 한번 해보자 신즈대를 먼저 잡죠 이번에도 어차피 상대도 저 잡을딜이랑 안 나와가지고 그냥 얘 먼저 잡아 얘네 딜은 없거든요 그냥 이거 먼저 잡으면 돼 그냥 이거 잡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얘도 딜은 없음 그냥 그냥 안 죽을 뿐이야 상대법 바로 파헤했다 너 노딜이잖아 후반까지 가서 피읍 안주면 그만이잖아 그죠? 뭐 세트로 계속 피읍을 하냐 얘는 장난해? 장난해? 아니 퓨브를 세트로 해줘 친구 가보래요? 바보같은 녀석 네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 아레나 좀 재밌는데? 개재밌네 아레나 그러니까 지금 맞춘 이거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